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요. 애저에 대한 구독권이 있는 상태에서 애저의 웹 앱을 가장 기본적인 모양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단계별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텐데요. 웹브라우저 열고 애저.com으로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애저.microsoft.com 식으로 접속이 되잖아요. 그럼 포탈 사이트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대한 구독권이 있는 예를 들면 여러가지 정책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돈을 내고 구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애저 패스라든가 또는 애저에 대한 평가판이라든가 또는 비즈 스파크, 드림 스파크 같은 스파크 정책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MSDN 서브스크립션을 사용한다든가 여러가지 정책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애저에 대한 사용권을 얻었다. 자, 그런다면 만약에 애저에 대한 사용권 없으시면 애저 포탈에서 평가판을 여러분들 등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같은 경우 이미 애저에 대한 사용권을 받아놨고요. 그러면 MVP, new, add 애저에 대한 사용권이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이름으로 된 애저에 대한 사용권으로 접속을 했고요. 그러면 현재 구독에서 퓨셜 리소스 없음에서 가장 기본적인 애저에 대한 포탈.에이저.com 사이트로 들어왔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현재 사이트로 접속을 한번 해봤어요. 아무런 서비스 없는 상태로 접속을 해봤어요. 그래서 포탈.에이저.com으로 접속을 해봤고요. 현재 저는 애저에 대한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애저에 여러가지 서비스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애저 서비스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웹앱, 가상 컴퓨터, SQL 데이터베이스, 저장소 등등의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웹사이트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 버튼 눌러서요. 여러분들이 모두 보기 버튼 눌러서 전체를 다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주 사용되는 건 왼쪽에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나와있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웹 플러스 모바일이라는 항목을 선택해보시면요. 그 중에서 여기 안에 웹앱이 들어있습니다. 또는 모두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웹앱은 하나의 웹사이트예요. 하나의 샘플 도메인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웹사이트를 꾸며주는 건 여러분들이 개발 도구를 사용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사용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정에서 MVP-NEW-ONE이라고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zwebsite.net이라는 이름으로 구독권, 리소스 그룹, 그 다음에 앱 서비스 위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앱 서비스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 만들어주셔도 되겠고요. 위치는 이스타시아에다가 가격 정책은 기본값으로 두셔도 되고요. 기본값으로 두셔도 되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여러가지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무료 버전도 있네요. 그래서 무료 버전을 선택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서 그 다음에 앱 서비스 계획은 그냥 MVP-NEW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정 이름으로 확인 이렇게 하고 나서 만들기 버튼 누르면 하나의 웹 사이트가 만들어져요. MVP-NEW1이라는 이름으로 azwebsite.net이라는 이름의 웹 사이트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웹 사이트의 하나의 템플릿 공간, 하나의 공간은요.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무엇인가를 웹 사이트를 올려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기능으로 확장해서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빈 껍데기 웹 사이트 한번 만들어보는 게 이번 첫 번째 짧은 소개 강좌의 목표고요. 그럼 이제 웹 앱 배포 중이라고 이렇게 뜨고 있네요. 그러면 하나의 웹 사이트, 웹 앱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어떤 이름을 만들었어요? 제 계정에 MVP-NEW1 at.azwebsite.net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웹 앱 배포 중이라고 뜨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고요. 원래 금방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노출이 좀 늦게 되네요. 배포되는 거. 그러면 제가 직접 도메인에다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VP-NEW1.azwebsite.net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웹 사이트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현재 이 도메인은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의 웹 사이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은 좀 늦게 출력이 되네요. 이렇게 하나의 웹 사이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프로그램적인 기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의 웹 사이트 만들어지면 해당 웹 앱에 들어가서 웹 앱에 대한 정보에서 지금 어떤 정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성공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는 아이콘이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사이트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빈 웹 사이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빈 웹 사이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어떤 기존에 있던 오픈소스 예를 들면 단넷 기반의 단넷 노크라든가 PHP 기반의 워드프레스라든가 이러한 기존의 오픈소스들을 가지고 웹 앱을 한꺼번에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도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MVP New One 이제 웹 앱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고요.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뭐 한 2, 3분 걸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링크를 클릭해서 제가 미리 테스트해봤는데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이렇게 하나의 24시간 360을 돌아오는 하나의 한 줄짜리 뭐 그냥 HTML 문서 하나 이 HTML 문서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웹 앱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성들을 건드려가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설정이라든가 도구라든가 도구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이트를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하나의 웹 앱을 하나 만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자 이 다음에는 뭐를 이제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하나의 완성된 웹 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